지영아. 지, 지철 씨.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? 어, 나는 그냥 무심결에 돌아왔는데. 나, 지영이 맞구나. 김지영. 너 지영이지? 김지영! 지, 저 오빠... 그게... 그게... 지, 저 오빠. 지, 저 오빠. 지, 저 오빠. 내 이름 부르지 마! 그 더러운 입으로 누구 이름을 불러. 이 개만도 못한, 이 짐승만도 못한. 얼굴을 박아서 나를 희롱하고, 나를 공욕하고. 우리 단나리 홀리고. 우리를 가지고 놀아. 그러고는 이게 사람이야? 너! 오늘은 내가 너 죽이지 않아. 하지만... 다음에 너 죽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...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... 다시는 내 앞에... 우리 단나리 홀빛 날 떨어지마. 우리 단나리 홀빛 날아야 돼. 아멘 오, 오, 오. 어떻게 그런 추적에 넘어가 미친놈, 미친놈, 미친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